이 정도면 이제 여행다니는 기분이다. 그치? 아, 네? 조난이죠? 조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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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오늘도 컨셉을 좀 잡아보면요. 공룡이랑 드디어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요. 저희가... 이거 아이템이 어디 갔냐고, 이제? 공룡님! 공룡님! 야! 다 털었군. 나침밥 두 개를 얻었다. 야... 같이 좀 합시다. 나침밥 먹어. 고마워치, 친구.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휴가를 가다가 어...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여기에 지금 남겨졌습니다. 아, 참들림. 컨셉 너무 진부해요. 다시 짜주세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비행기를 훔치려다가... 실패했다! 나머지 승객은 다 죽었군. 미안하다. 아니 승객이 우리밖에 없었던 거야. 비행기를 훔치려다가 문제는 그건 거지. 우리가 비행기 조정을 할 줄 모르는 걸 간과하고 어, 게다가 무인 비행기여서 이제 직원분들도 없었다. 그치. 다행히 인명피해는 우리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게,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너는 오늘도 내 조수다. 알겠나? 아니 이걸 안 털다는 이 망청한 인간을 봤나.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있었는데. 야. 뭐요? 총이요. 여기 총은 맨날 있네요. 야, 전문 조수 맞지? 네, 전문 조수 할게요. 비켜봐요. 나도 좀 올라가자, 야. 이렇게 때리면 못 올라오지롱. 이 자식.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 몰라. 일단 땅을 밟자. 야, 근데 목마른데? 너 뭐 얻은 거 없어? 그거밖에 없어? 나 낚싯대. 낚싯대? 어, 고래를 나간다. 그걸 왜 나한테 써? 딴 데 써야지. 어, 여기 위에도 뭔가 좀 있네? 어, 뭐야 이거. 생선. 야, 이거 설치돼 있는 템들 잘 봐. 어, 함정 제작법. 어디? 어, 버튼 있다, 그리고. 띵동. 전파 송신 중. 삐리리리리리. 오! 삐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리. 사람이 있어! 송신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네, 구조신호. 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뭐 부두족 이런 거 아니야? 부두족은 뭐야? 제사장이 있는데? 부두족이 있어? 부두족. 야,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내일 아침에 저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후후라는데? 야, 의식용 송곳니 이거 우리가 가져와도 되는 걸까? 의식용 송곳니? 얘 뭐해 여기서? 야, 너 뭐해? 함정 제작법 배우는. 얍! 야, 송곳니 이거 독 묻어있는 거 같은데 괜찮냐? 리 작품 안 Communications. 흠. 이렇습니다는 뭐야, 이렇습니다게 했지. hab 야, 근데 여기 지도 있어, 지도.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 여기 아 그러네 그치 오른쪽에 뭔가 도시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여기께 파괴가 확인되었습니다 구조대에 보내준대 지속적으로 연락해달라는데 오 제사장이다 부두족인가 봐 야 내가 다 했어 내가 했다고 다 야 진짜 우리 제사에 받쳐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 주에서 살아나면 되나? 나 배가 너무 고파 배고파? 낚시해 니 어 버섯도 버섯이야 야야야야야 뭔가 이상한 거 있어 죽였어 어 나 배고파 나 죽어 좀 있다가 어? 여기 여기 너 빨리 낚시를 해 그러면 니가 버섯을 함부로 캐면 안되나 봐 여기 화루가 있어서 여기다 구워먹자 어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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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판자 넣어서 어휴 잠깐만 물 구울게 낚시대로 빨리 낚시 해오라고 오 아니야 그게 어디였지? 나 비 색깔인데 어쩔 수 없다 재생포 상비약은 지금 먹을 수 없어 야 그거 왜 먹어? 아 이거 뒷걸이야 진짜로 진짜 이씨 너가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나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야 그런 걸 아껴야지 고기 먹었잖아 고기는 니가 또 거기서 하면 되잖아 흰 동가리네 고기를 못 먹는 고기인데 야 흰 동가리가 여기서 나온다고? 응 물 좀 푸자 어이 뭐야 어? 어? 피냄새가 연기가 자국하다는데? 야 우리가 흘렸대 우리가 흘렸지 우리가 이거 곡괭이가 어떻게 들고 가야되는데? 뭐 이거 어떻게 화로 들고 가지? 뭐 나뭇 쾌야지 기다려봐 야생동물 자식 죽어라 이거 함정 어떻게 만드냐? 함정 만드는 건 니가 갖고 있잖아 철개 조약돌 나무판자를 한 개씩 들고 함정을 제작할 수 있다는데 철개 조약돌 나무판자로 들어있는데? 나 철개 있어 조약돌도 있고 나무판자도 있는데? 응 어떻게 들어 어떻게 들어? 헤이 헤이 전파송신 야 야 나왔어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진짜 나와 뭐 이렇게 들고? 나무판자로 만.. 나..하니까 나오는데? 우리 철 좀 아끼자 함정 굳이 오 나왔다 아니 아니 함정 2개만 더 졌는데? 나 다 썼어 아니 함정 굳이 이거 써봐야지 하하하 안돼 우리 죽어 우린 안 통하나 본데? 우린 안 통하나 보다 나중에 여기로 유인하자 뭐 있으면 근데 근처에 있으면은 아플 것 같은데? 일단 떠나자 일단 여기는 좋아 어디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갈까? 안개숲 이쪽이 매력적으로 어 이거 뭐지? 또 여기가? 어디 예 피피 석탄인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게 왜 이렇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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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러븟씨야 나도 좋아해요 잘 살아 공룡아 목숨 2개래 아이씨 허접이세요 1일차단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이거 왜 목숨이 두 갠데? 나 혼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야 그리고 기분 나빠 사망한 거 뜨잖아 이거 기분 나쁘게 이거 여기서 나 여기서 죽었다고 뜬다고 아 괜히 총알 아끼려다가 아이씨 바보야 응 자 버섯 찾아줄게 이걸로 나중에 고맙 고마워 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봐 의심형 성군이 하나 더 모았다 헐 어디 쓰는 건가 본데 그러면은? 야야 응 의심형 성군이 야 여기 또 있는데? 야야야야야 야 이게 근데 안개 껴가지고 우리 같이 다녀야 돼 일로와 일로와 야야야야야야야 여기 있다 야 의심형 성군이 3개 어? 저쪽에 또 있어 뭐야 이 귀여운 돼지는 무기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닐까? 베이컨 얻었다 총알 총알 마다? 총알? 그래도 열쇠발 정도 더 있으니까 야 그럼 우리 칼 만들자 허? 뭐야 분이 왜이래 여기? 야 성군이 또 발견했는데? 여기 몇 개가 있는 거야? 이 섬에 이 섬에 어떤 비밀을 쓰면 뭐야? 잘못 클릭했구만 음 우리 은신처를 만들어야 되나? 그래 은신처를 좀 여기다가 그럼 잡을까? 어때? 응 엄청 어둡네 아 근데 여기 자원이 좀 없는데 딴 데 가서 하자 여기 주변에 캐스니까 그래 그래 그러자 나도 무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 옆에 수자원 있는 데로 가자 공룡아 그래 물이 없어 기다려봐 일단 그러면은 내가 너 칼 만들었어? 응 만들었어 오케이 가자 그러면 돌고물이 니가 나보다 세다야 물 좀 채워 여기서 좀 물만 좀 구워가자 물이 너무 그거다 하루 하나만 더 만들 수 없나? 나 물 없어 돌 없어 나도 돌 없으면 되나? 이거 돌인가? 이거 돌인가? 돌 같은데 약간 질감이? 그래 어? 이것도 돌 같은데 약간 질감이? 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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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냐? 너무 추운데? 어 떨림 완전 혹한기 냉기 이거 비 맞지마 이렇게 아래쪽으로 와 어? 어? 뭐야 이게? 뭐해? 나 뭐 떴어 방금 뭐 못 봤어? 못 봤는데? 그대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걔가? 나한테 막 그대를 바치라는데? 나의 영혼을 바치면 모든 것을 주겠대 아 그래? 어 그럼 영혼 바친 다음에 다시 영혼도 돌려달래? 그러니까 영혼 바친 다음에 받을거 다 받고 달라고 할까 다시? 영혼도 주는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웃긴다 이게 아무래도 이 마을에 이 섬인지 뭔지 하는 곳에 그런게 있는거 아닐까?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가자 물 다 했나? 가자 난 물 했어 하나 깨끗한거 가자 둘러보자 이거 송곳니를 뭐 찾아야되는거 같기도 하고 어 어디갔지? 여기여기여기 잘 쫓아와야돼 안보여 같은긴다 너 지금 그거잖아 보호색 어? 저기 또있다 어? 여긴 안와봤던거야? 소잡아 저기 소가 어딨어? 못봤어? 어 털이다 의식용 송곳니 송곳니 다섯개 지금 어? 여기 뭔가 다리같은게 있어 어? 이거 뭐야? 뭐야 식인들이야? 야 이런 해골 이런거 그거 아니야? 원주민 응 내 머리에 쓴거 이거 아니야? 이리와봐 이거 아까 죽은 사람거거든 이거 사람 머리는 아니겠지 진짜로 얘 딱봐도 진짜 두개골이지 어? 나 두개골 어디가서 캤는데 여기 나한테 있는데? 어 나 좀 줘 자 다시 캐 야이씨 굳이 던져주면 되잖아 야 자 다시 캐 던져주면 되잖아 세번 실패하셨군요 다시 캐세요 뭐가 있을까? 야 조심히 가봐 테두리가 왜 찾아있는거야 계세요 야 야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야 제발 조용히 해 제발 계세 어 아무것도 없는거 같은데 야 여기 있다 밧들어라 공룡 나는 그대 이름 알고있다 내 유튜브 구독장 뭐야 너한테 누웠어? 밧들어래? 어 아니 나의 이름 알고있다는데 신상을 이렇게 했나봐 내 신상을 어 그래? 이거 범죄에요 그거는 신고해야겠다 신고해야겠다 야 여기 나와있는 돌도 좀 캐자 캐거든? 내 복면을 어떻게 하는거지? 수상하고 야 연예인병 미쳤고 어 해가 뜬다 솔라 아이스 어 해가 떠? 어 그전에 어 그러면 우리 그 사람한테 가볼까? 솔라 아이스 오케이 가자 어? 아 얘 왜 나한테 와 야 나 목숨 목숨 없어 목숨 없다고 휴즈 휴즈 아휴 어쩔 수 없네 내가 상비약 하나 줘야겠다 야 너 상비약 있었어? 이 쓰레기야 야 구멍 못 다시 내꺼다 내놔 너 이런거 있으면 좀 좀 나눠 나눠 먹어 돼지야 상비약 비상용을 써야 된단 말이야 어 안녕하세요 여기 있다 어 뭐야 의식능 순간이 3개나 있네 여기 안에 안녕하세요 이제 세계에서 찾아오셨군요 이것은 신의 선물일지 무인도가 아니었군요 무인도가 아니었군요 근데 무슨말씀 저기요 제가 할게요 고난에서 살아남았더니 알았어 고난에서 살아남았던 것은 이미 그대들도 그분의 가와를 뻗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 이거 그냥 당신들에 위해 제가 그 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른건 없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섬에서 그분을 모시는 신도들인데 섬 곳곳에 우리의 토텀을 새치고 그에 대한 보답을 토탈을 반출 중에 신의 물건이 생겨난답니다 열개의 의식용 통군을 저희가 가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야 물눈입니다 밖에 없어 무서워 이거 뭐야 정말 마음씨가 친절하시군요 역시 아닙니다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북서쪽의 울타리와 동쪽에 3등 승인이 넘어가는 것을 제재하시길 바랍니다 뭐야 이미 상당히 사나운 야생동물이 살고 있고 이미 넘어갔다 왔는데 이제만 해주면 어떡해요 진나게 넘어제껴갔는데 뭔 소리야 우리의 활동력을 간과했어 이 아저씨 어? 송군이 몇 개 있어? 송군이 지금 8개 2개만 더 찾으면 되네 이쪽으로 갔다와 볼게 그냥 우리 찾고 만날까? 하나씩 뭐하는? 그래 그래 찾고 만나 어? 나 나 찾았는데? 11개야 돌아갈게 어 자 제사장님 여기 송군이가 있습니다 벌써 뭐하고있으니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에 대한 보답해드리고 싶은데 잠시 후에 오래 그냥 그럼 일단 고기 꼽자 비행기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나? 전파 송신 중 전파 한번 더 보내봐 전파 송신 중 뭔가 전투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루 하루 야 딱 봐도 쟤 그거지? 쟤 그거야 어? 뭐야 전파 왔어 어? 헐 저만 살려주셔도 돼요 선배 위치를 대략 확인했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우리 얘기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저쪽 그냥 일방향적 속도 생중단은 몇 명인가요? 세 명이요 한 명이요 오 한 명 알겠습니다 왜 저 중 한 명만 알 수 있나 본데? 히히히 그렇다면 내가 돼야지 그거는 1인용 구조용 대원을 보내겠 쟤도 목숨이 하나여야지 그게 좀 맞지 수지가 맞지 수지가 맞지 룸메 부활 민영아 미안하다 뭐? 다리 쏘기 상비야 나도 있어 상비야 하지마 하지마 야 싸우지 말자 지금 싸우지 말자 어? 준비가 됐대 아 그래요? 뭔 준비요? 몰라 무슨 일이죠? 시간이 되었군요 저와 함께 가시죠 당신들 따뜻하게 맞춰주고 별 따라간다 헉 유 레이스 미 아 뚱딱 샌인 도마포트 야 기다려봐 하하하 안된대 안된대 잠깐만 말 걸어볼게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신에게 맹세를 하고 자신의 정신을 바치는 제사의 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와 뜻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대리인에게 다가가서 맹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사이빈가 봐 여기 진짜 어떡하지? 가자 일단 말이라도 걸어볼까? 야 얘 근데 너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아빠 아니야? 그래요 나에게 그대의 정신을 바쳐라 내게 그대에게 영원한 행복을 내려주라 정신을 바친다 그래 너 부칠 거야? 정신이 부수됩니다 너 바칠 거라고? 아 아 야 왜 그런 선택을 해 아 정신이 맞혀 가기 전에 너한테 아이템 줄게 점뜨라 암정 나 니가 가기 전에 내가 죽일게그냥 아 아 아이고 정신 집애 어휴 역시 최고의 종교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네 전 뒤집히기가 싫어가지고 일단 튈게요 오우씨 잠깐만 난 재생포 먹는다 이것들이 난 총이 있다 이게 문명이다 이것들아 문명 문명 아니? 어? 문명 아냐고 21세기에 무슨 독립바를 모으고 있어 이 바보들 아니야 이거 죽어라 이것들아 얘도 죽이고 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빼게 하시고 저기 그 어떻게 좀 하세요 아 진짜 왜 이런 짓을 한담 오우 오우씨 뭐야 너도? 너 아까 걔 아니었어? 다 똑같은 겠어 뭐 없지? 1인용 고조대가 온다니까 이제 난 그거 타고 서저도? 나가면 되겠군요 잡니다 나 뭐 봤는데? 아니 미쳤냐? 아 진짜 적당히 나는 새로운 육체를 얻었다 잠뜩 아 그래? 좀 징그럽다 너도 새로운 육체를 얻을래? 아니 아니 오우 저 또 야 야 잠깐만 야 죽을 거면 곱게 죽어 이 미친 거 나은 개서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지 어 뭐야 잠뜩에 재물을 받치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잖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 있어요 좀 살아남고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오 왔다 왔다 오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갈까요 이제? 왜 이렇게 그 그